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이자 한국 연예계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송가인, 38, 21월 3주 스타랭킹 스타트롯 여자 부문에서 1위를 유지하며 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11월 14일 오후 3시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스타랭킹에서 송가인은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가인의 1위는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녀는 2019년 미스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단숨에 트로트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가 11월 스타랭킹에서 1위를 유지한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송가인의 목소리와 무대 위에서의 매력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팬덤의 열정은 그야말로 그녀를 스타로 만든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송가인은 그동안 꾸준히 자신의 음악적 능력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으로 팬들을 매료시켜왔다. 그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수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는 그녀의 인기와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송가인은 그저 한 명이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는 인물이다. 그녀는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광고, 음반, 방송 출연 등에서 뛰어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송가인의 11월 수입은 약 1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단순히 공연 수익이나 방송 출연료에서 나온 금액이 아니다. 그녀의 전체적인 활동 영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합친 결과이다. 송가인은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트로트 콘서트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한 번이 방송 출연이나 공연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각 방송 출연에서 송가인은 약 35에서 37백만 원의 출연료를 받으며 그 규모는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이러한 출연료는 송가인이 가진 독특한 매력과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반영한 것이다. 송가인의 수입에서 또 다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광고 계약이다. 그녀는 이미 여러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송가인의 광고 계약은 단순히 그녀의 유명세와 인기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신뢰성과 인품 그리고 팬층이 그녀의 가치를 더욱 높였고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그녀를 광고 모델로 선호하고 있다. 특히 송가인은 패션, 뷰티, 건강,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그 활동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녀는 대중적인 이미지와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중요한 마케팅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송가인의 광고 계약은 그녀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플루언서로 성장했음을 시사한다. 송가인의 수입을 살펴보면 음반 판매와 소셜미디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녀의 음반은 꾸준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팬들은 송가인의 음악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 특히 그녀의 앨범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셜미디어 역시 송가인에게 중요한 수익원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그녀는 수백만 명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팔로워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송가인은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콘텐츠 협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송가인의 소셜미디어는 그녀의 활동을 전세계 팬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의 인기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송가인은 미국, 일본 등 여러 해외에서 공연을 펼치며 그 수익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그녀는 미국과 일본의 여러 대형 공연장에서 무대에 서며 트로트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다. 송가인의 해외 활동은 그녀의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수입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활동은 그녀의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녀가 한국의 트로트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송가인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 아이콘으로서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그녀의 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의 의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송가인은 2023년을 넘어서도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녀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송가인은 이미 12월과 2025년 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계획에는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활동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녀의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송가인은 더욱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송가인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으며 기부와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녀의 팬들도 송가인의 선한 영향력에 큰 감동을 받으며 그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17일 송가인은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된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KGMA에서 베스트 어덜트 컨템포러리상을 수상하며 트론 여제의 품격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그녀의 음악적 영향과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송가인은 그동안 꾸준히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트로트 음악을 선보이며 새로운 트로트의 지평을 열어왔다. 그 결과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았다. 송가인의 이번 수상은 단지 그녀의 음악적 성과를 인정받은 것만이 아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세대의 팬들을 형성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아티스트로서의 가치를 입증한 것이다. 송가인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음악의 다양한 색깔을 탐구하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수상 후 송가인은 무대에서 이번 수상은 저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이 다시 한번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트로트 음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녀의 말처럼 송가인은 트로트의 새로운 전환기를 이끄는 선두주자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송가인의 경력은 단순한 수상 이력만으로 요약될 수 없다. 그녀는 트로트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송가인은 여러 차례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라드, 팍,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해왔다. 이런 음악적 다양성은 그녀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송가인은 미스트롯 이후로 활발한 방송활동과 콘서트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해왔으며 그녀의 무대에서는 항상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깊은 음악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 목소리는 단순히 감동을 넘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번 KGMA에서의 수상은 그런 그녀의 음악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송가인은 앞으로도 이러한 깊은 음악적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적 도전들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송가인이 받은 베스트 어덜트 컨템포러리 상은 단지 그녀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엄적을 넘어 그녀가 보여준 음악적 실험과 혁신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송가인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가며 트로트와 현대음악을 접목시킨 작품을 선보여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으며 그녀가 선보이는 트로트 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현대적이다. 송가인의 끊임없는 음악적 진화는 그 자체로 트로트 음악의 제도약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송가인은 단지 무대 위에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다양한 기부 활동과 사회적 캠페인에 참여하며 팬들과 함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송가인의 노력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송가인의 미래는 더욱 밝고 희망차다. 그녀는 이미 트로트 음악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았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앨범, 콘서트, 해외 활동 등은 모두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송가인은 그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트로트 여제 송가인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날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